전과물을 구매하려고 보다보면 발색제를 따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편은 발색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색제 역시 산호먹이처럼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오리는 형태의 종합발색제도 있고 개별 발색제도 있죠 발색제의 결론은 간단 명령을 해요 구매를 안하시면 됩니다 누가 추천해도 절대 사지 마세요 끝! 이렇게 끝나면 섭섭하니까 발색제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칼마 라고 불리는 3대 원소를 제외하고 포타시움, 아이오다인, 아이언, 스트론트움, 플루오린 등 다양하게 있겠죠 각 원소마다 담당하는 색상이 있고 밀양원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산호의 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탁해지거나 혹은 어두워지면서 성장이 더디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밀양원소 부족과 지금보다 더 이쁜 산호를 만들기 위해서 발색제를 구매하게 되는데 발색제의 정확한 용도는 부족할 때 넣는 게 발색제입니다 그리고 말이 발색제이지 같은 의미로 밀양원소 첨가제일 뿐인데요 다만 밀양원소 첨가제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발색제라고 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서 충동구매를 하게 됩니다 경칼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밀양원소는 환수로 충분히 보충이 되는데요 그러나 환수로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때는 다음처럼 모든 조건이 만족될 때 얘기입니다 1. 경칼마 항상성 유지 2. 질인산염 항상성 유지 3. 무기질, 유기질이 풍부하여 먹이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 4. 항상성 유지를 통해 산호의 성장이 가속 여기서 1, 2, 3번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산호의 성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이때 봉달한 지 얼마 안 된 산호는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성장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 산호들이 성장하면서 밀양원소를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꼭 환수로 밀양원소를 보충해줘도 부족하게 되는데요 밀양원소가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늦게 들어온 산호는 어둡게 변하거나 폴리 활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럴 때 발색제라고 얘기하는 밀양원소를 투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산호가 밀양원소를 전부 다 먹어서 부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려면 안정성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산호가 매우 많아야 되는데요 개수로는 따질 수는 없겠지만 45큐브 기준으로는 가로 10cm가 넘는 와일드 아쿠로가 30점 정도로 들어갈 수준으로 빽빽하게 넣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운데에다가 락을 넣고 한 15개 정도 붙여넣는 수준이라면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야 밀양원소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정도로 밀양원소의 흡수는 알칼린이처럼 크진 않습니다 보통 발색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칼리나 도진기로 변칼만을 유지하고 산호 먹이 도진과 물고기 개체수 조절 그리고 산호 상태를 봐가면서 인풋 아웃풋을 조절하는데요 이렇게 3에서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밀양원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만약 현재 나의 상태가 완벽하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밀양원소를 첨가해서 현재 산호의 색상보다 더 진하게 만들거나 다른 색상을 추가할 수 있겠죠 참고로 다른 색상을 추가한다는 것은 산호의 본래 색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빨간색 산호가 있는데 노란색으로 바꿀 순 없어요 다만 빨간색 산호 안에 노란색을 담당하는 요소가 있으면 빨간색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노란색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노란색 계열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산호를 많이 보시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누이스는 3가지 정도의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겠죠 그렇다면 남은 건 이제 색상 강화인데 빨간색을 더 빨간색답게 그리고 보라색을 더 보라색답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역시 전제 조건은 아까 얘기한 항상성이 뒷받침된다는 가정하의 얘기이겠죠 그럼 이제 어떤 발색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오빗은 세 편을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계속 이 얘기만 하면 지겨우니까 이번에는 아쿠아 포레스트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제품 용량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유는 어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권하는 용량만큼 넣어도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투여하고 일주일간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기준으로 볼게요 아이언은 다른 제조사에서는 페리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철인데 철은 광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녹색을 담당합니다 권장량은 0.02에서 0.06 ppm이고요 칼륨이라고도 하고 요즘 학생들은 포타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 취급받아요 포타슘이라고 얘기하셔야 그나마 옛날 사람 취급을 좀 덜 받겠죠 포타슘 결핍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빨간색 산호가 희미하게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물론 빈 영양화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부족하게 되면 폴립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티인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올라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타슘 수치가 이온치원 때문에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측정을 자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연산호에서도 포타슘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타슘은 붉은색 계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장량은 360에서 420ppm인데 보통은 400ppm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오드라고도 하고 아이오다인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리퓨지엄을 활용하는 어항일수록 요오드 수치가 빠르게 감소가 됩니다 해초나 이끼가 많으면 그만큼 빠르게 소비된다고 합니다 미량 원소 중 요오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모가 되고 산후의 조직을 재생성시키는 역할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요오드는 파란색과 자주색을 강화시킵니다 권장량은 0.05에서 0.07ppm이고요 플루오린인데 보통 플루오린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국민학생 때 학교에서 때가 되면 강제로 입에 넣어서 헹구게 한 불소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국민학생이라고 한 이유는 요즘 초등학생한테도 이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소는 스키머나 여과기를 통해서 제거되기 때문에 꾸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쿠로 같은 경우에는 석회화 과정이나 골격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파란색과 흰색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권장량은 1.0에서 1.5ppm이고요 스튜론튬은 경칼마 다음으로 첨가하는 미량 원소 중 하나이고 보통 어항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도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의 성장에 필수 요소이고 아쿠로가 칼슘을 흡수할 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스튜론튬 역시 불소와 비슷하게 스키머나 여과기를 통해서 제거되기 때문에 수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권장량은 6에서 10ppm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량 원소는 이 정도가 있고 해외에는 더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크롬, 보륨, 루비듐, 브롬, 바나듐, 진쿰, 리튬, 리코룸, 몰리브덴, 코발퓸 정도로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첨가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미량 원소를 도징하기 위해서는 ICP-OES 테스트라고 필요한데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발색제를 써봤자 모르겠다 라는 게 80% 그리고 부작용을 본 게 15% 효과를 본 게 5%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말로 보면 초보가 한 80% 되겠죠 그리고 저처럼 어설픈 사람이 사용했다가 부작용 생긴 게 한 15% 정도 되고 그리고 고수분들이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발색제에 살 돈으로 저희는 소금을 사서 환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스멕ak으로 도착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작용 생긴 것까지퍼 무한 larg에 굽고blichao 한글자막 by 한효정